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쉬운 디지털TV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 움직이는 모션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것을 바로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어떤 시작점과 끝 지점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키프레임, 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캡컷 어플에서 움직이는 모션, 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것을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프레임은 시작점과 끝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값을 지정을 한 후에 애니메이션을 직접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캡컷 어플을 설치하고 열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할텐데요. 그 전에 앞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화질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바로 오른쪽 윗부분에 육각형의 모형을 한번 손으로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동영상 해상도가 1080과 720이 있어요. 가장 높은 숫자의 1080에 동영상 해상도를 놓으면 그만큼 깔끔하고 화질이 깨지지 않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기본 엔딩 추가 부분을 오른쪽으로 밀게 됐을 때는 내가 영상 제작을 하고 난 후에 끝부분에 캡컷이라는 워터마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것을 엔딩 추가를 꺼주세요. 네, 이렇게 엔딩 추가를 꺼내주시고, 엑스, 자, 그럼 지금부터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새 프로젝트에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재생이 되는데요. 이 비디오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처음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영상이 플레이된 다음부터인지, 내가 모션을 넣을 시작점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PIP를 눌러주세요. PIP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사진을 넣어서 저는 이 인어공주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위에 인어공주의 이미지가 이렇게 PIP로 해서 겹쳐지게 나오는데요. 이 인어공주의 크기를 저는 조금 줄여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인어공주가 나오게끔 시작점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인어공주의 위치를 맨 왼쪽 모서리 부분에다 위치한 다음, 중요한 것은 이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편집 레이어가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 부분이에요. 이것을 더하기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를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인어공주 아래 편집 레이어에 빨간색으로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키프레임의 시작점이고요. 자, 그런 다음 플레이하다가 이 부분에 손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플레이를 하다 멈추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설정값을 내가 작게, 자, 이 키프레임을 작게 할 것인지, 또는 키프레임을 넓게 해서 어느 정도 느리게 보여줄 것인지, 그것 또한 내가 설정값을 빠르게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그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 키프레임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빼기를 해주셔서 다시 다이아몬드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되돌리기를 해서 앞에 있는 전 단계로 되돌리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이 키프레임을 두 번째 것도 삭제한 후에 이 인어공주의 애니메이션을 수영을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게끔 편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자, 미리 보기 위에는 인어공주를 이렇게 손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곳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편집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뒤에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 이미지도 손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또 키프레임을 느리게 해서 더하기에 다이아몬드를 눌러주시고, 이 인어공주의 위치를 또 다른 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아랫부분 내려오는 것까지 키프레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인어공주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넣어서 완성을 했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손으로 줄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움직이는 모션의 길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이 인어공주가 나오는 키프레임을 적용한 것을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 위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는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 크기 부분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도 쉽게 움직이는 모션을 만드는 방법 바로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